오늘 낮부터 비가 그치고 경북 남부로 는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8 9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로 경북 남부에는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선선하겠고요 낮이 되면 28도에서 29도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작업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1호 태풍 제비는 오후 3시경에 일본 오사카 육상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3도 낮이 되면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가끔 지나고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대체로 30도 아래에 머무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further on 기상캐스터 배혜지